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실 대청소를 하는 공간인데 시간인데요 일단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어제 떡볶이 먹어서 얼굴 좀 많이 부었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 얼굴 너무 많이 부었나요 지금? 하여튼 오늘 이제 청소하는 걸 그냥 일상 비록을 찍는 척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현서, 제이, 그리고 정재열한테 잘 해줘 올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면 약간 좀 되게 매너, 못 믿겠지만 매너 좋다는 얘기도 사실 좀 많이 듣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우리 애들한테 못 해줬나?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해줘 보려고요 진짜 약간 스윗가이, 스윗가이가 되어보자 스윗한 상장님이 되어보자 아 근데 아까 눈 맞췄는데 너무 보다마자 벌써 열이 받아가지고 어제 분명히 제가 개인 집을 집에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집에, 책상 밑에 고대로 있어요 그리고 강재기가 파워헤드를 마시고 있어요 씨, 안 가져가고 어제 술을 뒤지게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부터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잘 참고 있는데 일단 한번 잘 해줘 보도록 할게요 살려주자 내 여자친구야! 우리 바닥 잡아! 어떡하지? 맞다! 다른 거 여기 있었지? 털기 분량하다! 어딘와! mayo 당시 consig ZA 전주 곧 재배 촬영해야 돼. 너 줘? 아니? 내가 살게, 어서. 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야, 얘들아. 우리 마스크 벗고 해야 돼. 우리 오늘 그냥 저거 브이로그 보여. 그냥 청소하는 거. 아니요. 몰카 아니에요? 몰카 아니에요? 진짜 몰카 아니에요? 무슨 몰카? 아니, 벗으라고 마스크. 제가 코로나 때 무서워서 마스크 쓰겠다는데 무슨 사과 있어요? 아니, 우리는 다. 검사를 받고 있고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어제 새로 샀단 말이에요. 아, 그래? 자랑하고 싶어요. 예쁘다, 근데. 딱 어울려, 너랑. 네, 그래서 벗을 수가 없어, 예뻐서. 야, 제이야. 근데 나 물어볼 게 있어. 어제 내가 김병이 저 집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나 지금 방금 번뜩 생각이 나서 숨겨놨거든.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 내가. 한 번 정도 말해야 돼. 이거는 술을 배쳐먹은 다음날 먹는 그 루틴이고 내가 알거든. 어제 먹었어, 안 먹었어? 정세혈! 오늘 일하다가. 강재희 어제 술 먹었냐, 안 먹었냐? 먹었어. 어제 분명히 안 먹기로 약속했잖아, 어제도. 오늘 가져갈게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 있어. 그냥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되잖아, 현지? 그럼 가보자. 현수아 한 번 가보자. 어디 가요? 아니, 왜 그래. 아니, 나한테. 내가 뭐 잘못했나? 어딜, 어딜 자꾸 가세. 아니, 어딜 가냐는 거 아니에요. 큰 맛이야.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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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오케이. 오케이, 스마일티비. 어제부터 이 지랄 개들 키워. 이거 아까 호떡이 웃겨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야, 나 부었지, 오늘? 응. 오늘 로제 떡볶이 먹었어. 어, 개 맛있겠다. 오케이. 아, 그만해. 아, 미치겠네, 진짜. 그거 아니야? 받을게. 오늘 청소를 한다고 분명 아닌데 왜 치마를 꺼질까? 까먹었어. 짐 가져가는 것도 까먹고, 옷 입는 것도 까먹고. 좋아. 불안해요. 오케이. 오케이, 스마일티비. 아, 혹시 몰카야? 몰라. 이재승이랑 짰어? 몰라. 짰어? 아니, 아니. 야, 너 근데 이거 줘봐야지.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덮어주려고 그랬거든. 바로 까꿍 때려버리는구나. 하하하하하. 아, 장난치 말고 이거? 하하하하. 헬샷!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 그만해 봐. 목표를 도착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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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태지 포기할게요. 하하하하. 이렇게 되면 뒤지겠지, 나도? 오우 어 형님 이거 근데 진짜 좀 위험한거 같아 이거 장갑 끼고야될거같아 어 네 장갑 네 장갑좀 찾아줄래 두세트 형로 끼세요 아 네 저게 내가 나도 부탁했는데 아 미안 어 이거 아필까 아필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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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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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하자 한 번 주고 커피 기ст 화이 롰뵐 카페한테 사줄까? 머 yea 직원들 다 시원히 줘 고생하니까 다 시원히 줘 사람이 오븐 깊이요 개인 카드. 가. 너네 둘은 먹고 싶은 거 먹고 남은 직원들은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앞이 뭐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그냥. 갔다 와 둘이? 응. 편하게 천천히 갔다 와 천천히. 아 씨.. 이놈이가 괜히 한다라고 눈만 뜯기고 열만 조문 내게 받네. 하여튼 아셨죠 여러분? 제가 왜 쟤나 떼치라는지? 이렇게 바로 다 털리는 거예요. 이제 밥 먹는 시간인데요. 시발. 그.. 더 잘 해줘 볼게요. 이 정도에 포기하면 또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각자 꼭 그냥. 아 뒤지게 잘 해줘 볼게요. 너 뭐 시켰어? 나 안 시켰어. 왜? 어우 맛있게 먹어. 맛있겠다. 어우 맛있게 먹어. 고생했다. 고생 많았고. 아우 배 힘들어. 쉽지 말할게요. 너무 힘들어. 그래? 모르겠어요, 아마? 흐흐흑흐흐흑흐흐zym. 흐흐흐흐물 passé 그래도 너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흐흐흨? 너네가 없었으면 난 이렇게 하지 못했어. Lakeии 남겸을 먹어야겠다고 zou. 진짜 힘이 되진다. 고맙다. 병원 소 chalk. 장안 Vic держ比 goeho fuer한 아이템이야. 넌 재열이가 좋아 집에 endure govern 18onseonse. 나? 둘 다 싫은데? 한탕도 없단 대답이 다 하고요. 비타민 하나씩 먹어. 밥 먹고. 부어주세요. 옷 좀 해. 물 좀 먹을 수 있어? 그건 안 돼. 물가 있어서 불가능하네. 안 돼. 그거 써버려. 미안해. 근데 가방 뒤져서 먹어야겠다. 왜? 아, 새로운 거 아니면 먹을라 그랬는데. 아, 어디를 떠. 아, 여기 떨어졌어. 맛있니? 어.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고스도물. 고스도물. 고스도물 말고. 퇴근. 퇴근. 우리한테 뭐 해주고 싶어? 아니야. 왜? 밥 하지 마. 정지혁이 밥 잘 먹는다 또 봐야 되거든. 짬뽕투가 없네. 짬뽕투 저기 있을걸? 맛있게 먹었어, 밥. 야, 괜찮아. 형이, 아, 형이구나. 맛있게 먹었어. 잠깐만, 아잇. 아니 아니. 뭐야, 자랑하는 거야? 어. 난 코거든요. 자, 잘 봐.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아니 이 새끼가 이걸 안 담고 다니기로 해봐 뭐야 이런 거 봤는데 엉덩이에 꼬리 있잖니 저거 엉덩이에다가 벗을 수 있어 너 똥고쳐 놨을 것 같은데 아 떨어졌어? 우리 그릇 다 먹을 거잖아 귀엽잖아 안녕 얘 귀여워 난 고추 구하는 게 귀여워 귀엽지 볼륨 있는 고추가 귀여워? 볼륨이 없는 것보단 낫잖아 볼륨이 요만하지 존나 봐봐 내 만점 희롱놀으라고 존나 희롱하네 진짜 진짜 고추를 그러고 싶냐? 미존이 아니 딱 봉팔이 나갔어? 펀진 차 하나씩 내가 또 해준다 하나씩 또 와 대박 필로 맞아가지고 입술 존나 필로맞았어 야 나도 필로 한번 맞을까? 200? 코에다가 코? 높아지는 거? 응 이상하려나 근데 안 좋아 필로 아 그래? 보톡스는 괜찮잖아 보톡스는 근육 죽이는 거니까 괜찮지 현서는? 현서 광대 좀 맞아야겠다 광대가 너무 크다 지금 광대는 보톡스를 맞아? 형 어떻게 찔러보면 되지 않을까? 형 어떻게 찔러보면 되지 않을까? 형 어떻게 찔러보면 되지 않을까? 근육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중간에 너무 튀어나와 있어 너무 입체적이야 얼굴이 넌 너무 평면적이야 뭐? 응? 야 넌 내가 소개시켜줄게 뭘? 근데 아토피 덮어질 수 있어? 근데 괜찮아 아토피 있어도 예뻐 얼굴이 커버를 해 아토피는 넌 내 앞치면 몰라 아니 너 얼굴 예쁘잖아 성격이 매력 있고 아토피 하나 정도 있어야 인간적이야 그래도 예쁜 것도 피곤해 예쁜 것도? 응 근데 너 아토피까지 없어지면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 괜히 내 앞줄 누른다고 무슨 장난을 맞지? 자식물이 자식물이? 아 베이도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잖아 그니까 아쉬운 게 하나씩 있어야 너네가 더 매력적이구나 너는 뭐야? 넌 아쉬운 게 뭐야? 난 좀 많지 난 좀 많이 아쉽지 하나만 고르잖아? 키야 코야 머리야 머리야 자식물 키야 코야 머리야 키야 코야 머리야 그니까 나는 히키코 머리네 히키코 머리네 히키코 머리 히키코 머리 히키코 머리 히키코 머리 중에 히키코 머리 중에?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엉덩이까지 길고 다니기 히키 히키가 너무 커서 히키가 너무 커서 한 개반보다 더 크기 히키코 머리 두 개만 뚫려야 돼 골드 모트 근데 나는 셋종류 골라야 돼 근데 나는 나를 사랑해 되게 아 아 히키코 머리 히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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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줘 보면 그녀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제 시작하는 거야? 스위트한 거? 응? 광대를 손으로 쳐서 넣어준다는 게 어떻게 스위트한 거 나도 순간적으로 물겠어 하루 종일 내가 수술에 맞고만 있다 보니까 하여튼 괜찮아? 아니면 그냥 이거 내가 말 안 한 것처럼 기회를 줄 테니까 그냥 한번 더 해봐? 뭐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넌 너무 막대했던 거 같다 그러니까 잘해줘 봤어 근데 히키코 머리부터 시작해 나를 너무 핍박하고 괴롭힌 것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야 다시 해보자 다시 한번 해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제 없는 일이 편집이에요 그럼 요건 편집했다 칠게 맛있게 먹었어? 응 네 저 어디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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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따라해볼까? 응 너가 나한테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그럼 너잖아 gauge 이거 어때? 너 따라해볼까? 응? 어때? 흐흫 아 에 에 에 서비스 킹킹 어? 히스 히스 꺼져 와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식당을 터던 식당을 터던 줄 알았어 거 뒤에서 보면 어깨인 줄 알 수 그기에서 보면 어깨인 줄 알 수 마야 괴물같이 달려가지고 칠구를 피치아 제가 말했잖아요 뭘? 뭘? 조심하게 하자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또라이라고 잘해줄 그게 없어요 불 끄잖아요 지금 바로 들어오죠 하라고 그러고 못 잘해줘요 구조가 이미 편집하지 말고 다 내보내주세요 또라이라서 그래요 또라이 개또라이예요 기버 음